2018년 피파 월드컵 예선은 2015년 3월 12일부터 2017년 11월 15일까지 열렸다. 총 210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는데 개최국 러시아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진출하여 31장의 진출권을 놓고 예선을 치렀다. 이 대회에는 총 211개의 팀이 참가했다.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지난 대회 우승팀인 독일은 자동 진출권 없이 유럽지역 예선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오직 개최국인 러시아만이 자동 진출권을 갖게 되었다. 2018년 피파 월드컵에 출전하게 될 31개의 티켓 배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8년 피파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8년 피파 월드컵 북중 미카리브 지역 예선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8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입니다. 인도네시아, 쿠웨이트는 정부가 축구협회의 행정에 간섭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피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예선에서 실격당함. 이 부분의 본문은 2018년 피파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예선입니다. 진바부 외은 전직 대표팀 감독의 임금 채불 문제로 인하여 예선에서 추방됨. 이 부분의 본문은 2018년 피파 월드컵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8년 피파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입니다. F조 2위를 한 슬로바키아는 각 조 2위 상위 8개국에 들지 못하여 탈락. 이 부분의 본문은 2018년 피파 월드컵 예선 대륙간 플레이오프입니다. 본선 진출이 확정된 32개 팀은 다음과 같다. 피파 랭킹은 2017년 10월 기준. 2018년 피파 월드컵 예선 결과 참고일 1958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으로 출전한 것을 포함한다. 만약 소련으로서의 기록을 제외한다면 이번이 네번째 출전이다. 1954년부터 1990년까지 서독으로 출전한 것을 포함한다. 3930년부터 2006년까지 유고슬라비아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출전한 것을 포함한다. 사굴근 글씨로 표시된 팀은 2018년 피파 월드컵 본선조 추첨에서 톱시드를 배정받은 팀이다. 16골 15골 11골 10골 9골 8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